연예인이 꿈에 나타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그만큼 꿈을 꾸는 사람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곤 합니다. 연예인은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인물로 꿈속에서 연예인이 나타나는 것은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종종 개인의 감정, 열망, 혹은 자아의 측면을 반영하며 특정한 심리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연예인 꿈을 꾸는 이유와 그 해몽, 실제 사례를 통해 꿈의 다양한 의미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연예인 꿈은 여러가지 상징적 의미를 지니며 개인의 감정이나 현재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연예인은 보통 유명세, 성공, 매력, 그리고 주목받는 삶을 상징하며 이러한 요소들이 꿈속에 등장할 때 그 의미는 매우 다채로울 수 있습니다. 연예인이 꿈에 나타나는 것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성공과 성취에 대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연예인은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꿈속에서 연예인을 만나는 것은 자신이 주목받고 싶거나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연예인은 대중의 이상적 이미지나 롤 모델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꿈에서 연예인이 나타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되고자 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투영한 것일 수 있습니다. 연예인은 꿈속에서 연예인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 자신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연예인은 항상 대중의 시선을 받는 존재로 꿈에서 연예인을 보는 것은 자신의 삶이 주목받고 싶다는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인정을 받고 싶어하거나 타인에게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키고 싶은 욕망이 강할 때 연예인이 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연예인 꿈은 종종 일상적인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환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연예인의 화려한 삶은 꿈속에서 이상적인 현실 도피를 상징하며 이는 현재의 스트레스나 문제를 잊고 싶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연예인이 꿈에 나타나는 것은 이성적인 관심이나 로맨틱한 욕망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이 매력적으로 보이거나 로맨틱한 상황에 처할 때 이는 자신의 연애에 대한 욕구나 감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연예인과 친구가 되는 꿈은 자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삶이나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새로운 인간관계나 기회를 얻고자 하는 바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연예인에게 무시당하는 꿈은 자신이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거나 소외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감 부족이나 타인의 시선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연예인과 함께 일하는 꿈은 자신의 직업적 목표나 성공에 대한 열망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에 대한 열정과 동기를 나타내며 보다 큰 무대에서 활약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반영합니다. 사례 1. 연예인과 데이트하는 꿈 SC는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과 데이트를 하는 꿈을 꾸고 나서 현재 자신의 연애 상황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현재 연예에 대한 불만족과 새로운 관계에 대한 기대를 느끼고 있었으며 꿈 속의 연예인은 그가 바라는 이상적인 연인을 투영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꿈은 자신의 연예에 대한 욕구와 이상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사례 2. 연예인과 함께 무대에 서는 꿈 KC는 연예인과 함께 무대에 서서 공연을 하는 꿈을 꾸고 나서 직장에서 더 큰 성과를 내고 싶은 욕망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싶어했고 무대에서의 경험은 그의 자신감을 상징했습니다. 이 꿈은 그가 현재 직장에서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싶어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사례였습니다. 사례 3. 연예인에게 무시당하는 꿈 J씨는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무시당하는 꿈을 꾸고 나서 자신감이 떨어진 상태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현재 인간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자신이 타인에게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현재 느끼고 있는 불안감과 외로움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사례였습니다. 연예인 꿈은 개인의 감정, 욕구, 그리고 현재 상황을 반영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꿈에 나타나는 것은 이상적인 모습, 성취욕구, 대중의 시선, 그리고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을 상징합니다. 꿈의 구체적인 상황과 자신의 심리상태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연예인 꿈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방향을 재정립하며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인이 연예인과 연인이 되어서 키스를 하는 꿈 미혼이라면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하거나 결혼한 사람의 경우에는 본인이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또는 해당 꿈에서 나왔던 연예인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이 없다면 내가 듣고 싶은 소식을 듣게 될 꿈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내가 주인공이 되어 중요한 일을 맡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좋은 꿈입니다. 연예인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이죠. 기쁜 상봉,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좋은 친구나 애인이 찾아올 수도 있겠네요. 무대에서 가수의 노래를 듣는 꿈 본인이 오랫동안 염원하던 소망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무대에서 연예인을 만나는 꿈 남에게 부러워할 만한 물건이나 성과 등을 과시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배우를 만나는 꿈 본인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거나 귀인과 협력자, 조력자 등의 도움으로 인해 문제점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간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본인의 집 주변에서 연예인을 보는 꿈 그 연예인의 직업과 유사한 직종에서 일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본인이 배우가 되는 꿈 현실에서 본인이 주체가 되어 일이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시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사인회장에서 연예인을 보는 꿈 직장에서는 승진이나 진급을 하게 되고 학생이라면 시험 합격과 취직 등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싫어하는 연예인을 만나는 꿈 본인의 콤플렉스나 약점, 비밀 등이 남들에게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꺼리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아이돌을 만나는 꿈 본인이 여러 가지 일에 도전하면서 본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연예인과 같이 걷는 꿈 연예인과 나란히 걷는 꿈은 많은 사람에게 선망받거나 인기가 있는 직업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연예인과 결혼하는 꿈 구설에 오르고 남에게 비난이나 험담 등을 듣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연예인과 데이트하는 꿈 뜻밖의 반가운 사람을 만날 징조입니다. 좋은 시간을 보내고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길몽입니다. 연예인과 밥 먹는 꿈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릴 길몽입니다. 승진 또는 뜻밖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고시를 준비하시는 경우라면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맛있게 먹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맛이 없었다면 자신의 근심 걱정 어린 마음이 꿈으로 발현된 것으로 좋은 경우는 아닙니다. 연예인과 사귀는 꿈 본인이 꿈에서 나온 연예인을 진정으로 좋아하고 있어 그 사람에 대한 욕구가 꿈에서 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예인과 사진을 찍는 꿈 귀인이나 조력자, 협력자, 동업자 등과 함께 일을 시작하여 많은 돈을 벌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연예인과 싸우는 꿈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여러 사람에 의해 마찰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서로 다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연예인과 영화를 보는 꿈 본인의 옷이나 장신구와 같은 물건이나 본인의 능력, 재능 등을 남에게 과시할 만한 계기가 생기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연예인과 잠자리하는 꿈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꿈이자 당신의 운이 지금 절정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이럴 때는 여러 가지 일에 도전해보세요. 뜻밖의 결과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연예인과 친하게 지내는 꿈 현실에서도 귀인을 만날 꿈입니다. 연예인에게 꽃다발을 주는 꿈 초반에 잘 추진되던 계획이나 1등이 마무리가 좋지 못하게 끝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연예인에게 보석받는 꿈 역시 당신 또는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 또는 돈을 많이 버는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연예인에게 사인을 요청하는 꿈 본인의 능력에 맞지 않는 일을 맡아 난감해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연예인에게 선물을 받는 꿈 실제로 주변 사람에게 선물을 받게 되거나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연예인에게 프로포즈를 받는 꿈 본인 주변 사람 중 운명의 상대를 만나거나 친한 친구를 만들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연예인에게서 선물을 받는 꿈 주변 사람에게 좋은 선물을 받게 되거나 유무형의 무언가를 받게 될 좋은 꿈입니다. 모든 일에 기분 좋은 일만 가득하게 될 수 있겠네요. 연예인을 초청하는 꿈 집안에 경사가 생겨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하게 될 꿈입니다. 집안 누군가에게 기쁜 일이 생겨 즐거운 모임을 갖게 되거나 축하할 일이 생길 것 같네요. 그 대상은 여러분일 수도 있고 집안의 누구일 수도 있습니다. 연예인의 옷을 입는 꿈 본인이 지시한 업무나 추진했던 계획 등에서 좋은 성과를 내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연예인의 의상을 부러워하는 꿈 본인의 경쟁자나 라이벌이나 동료 등의 모습과 본인을 비교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연예인의 집에 가는 꿈 선의의 경쟁을 통해 본인의 업무나 학업 능률을 최대로 끌어내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연예인이 나를 알아보는 꿈 주변 사람에게 본인의 진가를 인정받기를 원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연예인이 나를 조롱하면서 웃는 꿈 그 누구라도 나를 조롱하거나 비웃는다면 몹시 기분이 상합니다. 이 꿈은 구설수, 시비, 싸움, 소송 등 불길한 꿈을 뜻하며 생각지도 않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당할 수 있음을 뜻하는 꿈입니다. 연예인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며 웃는 꿈 오래간만에 반가운 지인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됨을 뜻합니다. 연예인이 노출하는 꿈 본인의 비밀이나 약점, 콤플렉스 등이 남에게 밝혀져 큰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연예인이 본인의 집에 오는 꿈 본인에게 합격이나 취직, 승진과 같은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연예인이 안아주는 꿈 그 느낌이 좋다면 그것은 귀인을 만날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날이었다면 이것을 같이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귀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연예인이 알아보고 말을 거는 꿈 본인의 인정욕구 꿈에서 반영되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연예인이 하는 옷가게에서 옷과 신발을 산 꿈 운세가 상승해 모든 일이 수월하게 진행될 길몽입니다. 중요한 정보를 듣게 되거나 신변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음을 알리는 꿈이기도 합니다. 생활이 어려웠다면 생활의 여유를 추진 중인 일이 서서히 풀리고 사업을 진행시킬 조력자를 만나 도움을 받게 될 좋은 꿈입니다. 유명한 연예인과 함께 걸어가는 꿈 인기 있는 작업을 하게 되거나 인기를 얻는 일을 하게 될 좋은 꿈입니다. 자신이 연예인이 되어서 팬들에게 지지를 받는 꿈 기회가 없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 꿈에서 발현되는 케이스입니다. 좋아하는 연예인을 만나는 꿈 본인의 재능과 가치, 진가 등을 남들에게 과시할 만한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죽은 연예인과 만나는 꿈 그 연예인의 안색이 좋았다면 하는 일이 잘 진행된다는 길몽 나빴다면 하는 일이 장애물을 만난다는 흉몽입니다. 죽은 연예인이 나타난 꿈 죽은 사람이 나타날 때는 기본적으로 좋은 쪽으로 해석합니다만 안색에 따라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색이 좋았다면 좋은 뜻의 길몽 안색이 좋지 않았다면 좋지 않은 꿈입니다.